오늘의 영상은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안녕 오늘은 제가요 입맛이 없어가지고요 생각나는 음식은 짜장면밖에 없더라구요 짜장면만 먹고 싶더라구요 짜장면하고 탕수육만 저도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짜장면 준비했구요 곱빼기로 시켰어요 그리고 탕수육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입맛 없을 땐 고춧가루 팍팍 뿌린 짜장면이지 탕수육 한입 더 먹고 오늘은 탕수육을 먹고 고춧가루 한입 더 드셔서 간장 너무 맛있어 입맛이 없었는데 입맛이 있어졌어요 사실은 오늘 입맛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게 없다가 짜장면만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짜장면 먹방 이렇게 검색해서 입맛을 돋우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입맛이 있어졌거든요 맛있네 아이 미스 탕수육 찔먹이지만 부먹분들을 위해 밥먹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를 이렇게 소스에 푹 담궈서 짜장면 콜라보 하아 Over uuuu 너무 맛있어 오이 진짜 짜장면 우왁스럽게 먹은 때 처음인 것 같애 저는 진짜 짜장면은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아무것도 하기 귀찮을 때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애 이사한 날이나 집 청소한 날 이럴 때 먹는 짜장면이 최고예요 소풍과 쓸쓰도 좋지요 궁금할 건데 여러분 짜장면 곱빼기라는 거는 짜장면 2개예요 짜장면 1.5개예요 난 이 얇은 단무지가 좋더라 맛있어 탄산레몬 에이드 선큐이스트 상큼한 하루가 드세요 이거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레몬에이드인데 탄산이 있으니까 더 청량하고 상큼하고 좋네 이거 사주세요 여러분 이거 괜찮네요 아니 이건 여담이지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지옥을 봤단 말이에요 넷플릭스에 와 진짜 너무 재밌더라 진짜 그렇게 재밌을 줄 몰랐잖아요 근데 거기 나온 박정민 배우님 너무 멋있어요 도님이랑 같이 봤는데 사실 도님한테는 그런 말 못했는데요 너무 멋있어서 반했잖아요 박정민 배우님 진짜 와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잘하시고 용기를 잘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생겼어 멋있어 멋있어 벨글자처럼 멜로 같은 거 하나 찍어주셨으면 좋겠다 로맨스 로맨스 코미디 정말 열심히 볼텐데 오이 고소하게 ♥ 조용하 조금 나도 저희 고춧가루 면이 너무 맛있어 면이 이만큼 밖에 안 남았어요 곱빼기는 1.5인분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엔 2인분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짜장면 2개 먹었을땐 배 진짜 불렀거든요 지금은 배불른데 평범해요 족당해 로맨스 드라마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렸을때는 로맨스 코미디? 로맨스 같은 드라마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점점 뭔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 뭔가 그 로맨스 세포가 죽는달까? 그래서 약간 그 여주인공하고 남주인공하고 꽁냥꽁냥한 장면이 나오면 뿌듯하다 아 저 눈여기가 되는구만 대리만족 되는구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그냥 저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 어렸을땐 제가 분명히 스릴러나 공포 이런걸 안봤거든요 못봤어요 왜냐면은 밤에 화장실할때 너무 무섭더라구요 그런데 보기 시작했습니다 스릴러 공포물만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게 좀 취향이 바뀌는게 신기해요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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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Ing 으 첫 싹 고춧가루 아... 너무 맛있다. 한 거 봐요. 예전에는 단무지 치킨 뭐 진짜 안 먹었는데 저 옛날에 나도 짜장면 쳐서 제가 예전에 먹은 거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단무지 절대 안 먹는다, 짜장면인데도? 어? 그런데? 이거 봐. 그쵸? 그 다 먹었어, 단무지. 사람의 입맛, 취향, 취미, 이상형 이런 게 바뀐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먹방 유튜버 취향은 바뀌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나랑 평생 함께 가는 거야? 바뀌어서 다시 여기로 오는 건 괜찮지만 바뀌어서 나가면 안 된다. 지구까지 쫓아간다. 다 먹듯이 모두ixí для 건강ㅋㅋㅋ 될 거니까 모르겠네요. 하다 진짜 맛있다. ım